저희 남편이 지금 저의 밭을 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제가 여기 고추밭을 만들었는데 꽃이랑 같이 심으니까 조금 자기가 모자라는 거예요. 그래서 파를 제가 모종을 좀 했는데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많이 컸어요. 그래서 파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. 우리 남편이 삼겹살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저기다가 지금 파 밭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닭장 옆에 있는 우리 케일 밭이 있는데 이 케일을 우리 닭들이 다 먹어 치워가지고 우리 지금 남편이 그 밭을 만들기 위해서 밭을 갈아주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남편이 내가 비디오 찍는지 아나 봐요. 살짝 찍으려고 했는데. 그래서 지금 저의 밭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. 저의 정원은 맨날 이렇게 자리가 바뀝니다. 그래가지고 한 몇 년 정도 계속 우리 나무와 꽃들이 옮겨다니다가 이제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완전히 자리 잡은 곳은 우리 앞마당 한 군데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찍어 보았습니다. 다다아